이제 선거까지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는요, 부산에서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립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오늘은요, 전통적인 여권 강세 지역인 부산으로 향했는데요.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 참석을 하면서 부산 경남 지역 당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영남권은 국민의힘 당원의 약 40%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그만큼 최대 승부처인 만큼 당권 주자들이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이 오늘 또 화두에 오를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어제 오후에는 저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첫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역시 김 여사 문자 이 부분을 놓고서 공방에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특히 나경원, 윤상연 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왜 김 여사 문자를 받고도 답을 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판단이 미숙했다라고 공세를 폈고요. 윤상연 후보는 정치와 당무 개입 이전에 이 인간의 감수성에 대한 문제라고 한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적극 반박을 했는데요. 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고 이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뜻을 확인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총선 당시 김 여사의 사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 선거를 망쳤다라는 공세에 대해서 나경원, 원희룡, 이 윤상연 후보를 동시에 겨냥을 하면서 세 분은 그때 뭘 하셨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문자 파동을 놓고 맞붙은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적 사적을 떠나서 이 부분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여사님께서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과 논의한 내용을 상세히 다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제가 충분히 충분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입장은 사과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셨어요. 다섯 개의 문자를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절절해요. 백 번 천 번 만 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치 이전에 당무 이전에 어떤 인간의 감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에 저 말고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 분은 뭐 하셨어요. 당ored 네 분은 뭐 하셨어요. 당무 이전에 대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무 이전에 대안한 사람은 감사합니다.